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복 탄력성 이라는 것과 프로젝트 실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G는 프로젝트를 입찰하는 데 있어서 수주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제한하면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50% 정도인데 잘 수주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회사가 커져서 경쟁력이 센 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주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1등하고의 점수 차가 5점 차였습니다 5점 차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미리 알고 있었고 지난해 컨설팅을 했던 기관이어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조금 안일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실주를 했습니다 5점 차라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보통 2점 차라도 많이 단다고 보는데 5점 차는 게임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마음에서 분노, 창피함, 인생무상 이런 하여튼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그렇게 구성될 것이라는 것만 예상했어도 그 정도 패배는 안 됐을 텐데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이 근데 일요일날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이제 실주하게 되면 보통 3일, 4일 정도 괴롭다가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이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이 심한 제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을 할 것이고 보통 수준의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할 것과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제안을 하는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맘먹고 덤볐으면 뭐 그 회사 이길 수 있었죠 근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것이 패인이었는데 어쨌든 주변 상황에 대한 영업사항을 잘 몰랐던 것이 저희는 그게 우리의 실수였고 그게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스24 에서 소개된 책을 참고를 했는데 우리 멘탈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침체에 빠져 있거나 낙심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15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15만 권 엄청나게 팔린 거죠 이게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고 처음으로 회복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저자는 회복 탄력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서 수년간 회복 탄력성을 연구를 해서 독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져서 어떤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연세대학 김주환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 교수님으로서 당신의 마음에 글력을 키우세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연세대학교 언론 홍보 영상부 교수이시고 뉴로 마케팅 여론 분석 설득과 리더십 이런 다양한 통계 관련된 심리적인 소통 지향을 하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석박사를 취득하고 이탈리아에서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볼리오나 대학의 문베르토 에코 교수에게 기호학을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로 있었고 동아일보 신춘문예회에도 미술 부문에 당선되어서 미술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지과학회 이사이면서 KBS 시사토론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저서도 냈습니다 스피치의 정석,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다양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딸을 서울대를 보내서 그것이 화제가 된 친문에 보도됐었는데 공부 비법을 연구해서 딸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덧셈도 못하던 딸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느리고 학습장애가 있는지 아닌지 의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주 3회 땀내면서 유산소 운동을 시키고 지능도 함께 큰다는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이야기하면서 명상 타임을 갖게 해서 애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했고 그렇게 잘 아빠와 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수능 5과목 만점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만든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유족하고 뭔가 낙심되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이 회복탄력성입니다 회사도 회복탄력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에 떨어졌지만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실패한 후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원인을 찾아서 다시 도전하고 이게 회복탄력성입니다 회복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자기를 추스리고 뭔가 행복한 결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강점을 무기로 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회복탄력성을 만드는 습관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매사에 감사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것이 회복탄력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런 것이 회복탄력성을 갖게 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실주에도 감사하고 또 규칙적으로 우리가 함께 뭔가 마인드를 다시 새기고 마인드를 다시 리프레쉬하고 이런 후에 고객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전략 수립하고 수행부분도 디테일하게 서술을 해서 제안을 잘해서 다시 실패해서 일어서는 티지의 회복탄력성을 갖도록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탱탱볼 있죠 팍 튕기면 팍 튀어 올라오는 탱탱볼 그걸 보면서 회복탄력성이 아주 강한 공이죠 엄청 재밌는 공인데 탱탱볼과 같이 우리가 좀 작고 부족하지만 다시 팍 일어설 수 있는 회사 회복탄력성이 강한 우리 개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